안녕하세요. 2월 19일 수요일 코로나19 관련 강원권 뉴스들을 모두 모아서 정리해드립니다. 원주 MBC 프로그램 채널 알려준 코로나 편에서 매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저는 원주 MBC 박지현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2월 19일 수요일은 단 하루 만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20명이나 추가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전국의 총 확진자는 51명으로 늘어났고 대구의 한 교회에서 슈퍼 전파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서울에서도 해외여행 경력이나 확진자 접촉이 없는 지역사회 감염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그라드는 모양새였다가 이번 주 들어서 지역사회 감염이 점차 가시화되는 모습입니다. 대부분 학교들이 또 다음 달 2일이면 개학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지역사회 전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강원권에서 중국인 유학생들도 속속 입국하고 있어서 대학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중국 유학생이 많은 대학교를 중심으로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방역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중국, 홍콩, 마카오에서 입국한 학생들은 2주 동안 등교가 중지되는데요. 학교 내 기숙사나 자신들이 임차한 숙소에 거주하면서 자기 진단 앱으로 하루 이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대학이 이를 모니터링해서 교육부에 매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내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 규모는 1,300여 명 수준인데요. 강원도는 중국 유학생이 많은 도내 5개 대학을 긴급 방문해서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방역 지원 강화에 나섰습니다. 중국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온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이렇게 스마트폰 자가진단 앱을 통해서 매일 건강 상태를 체크해서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이 제출률이 88%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도 큰 숙제가 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원주시 가족센터와 손을 잡고 모집한 원어민 전화 안내원들과 함께 외국인들의 건강 상태를 매일매일 전화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입국한 후에 나흘 이상 앱을 통해서 연락이 되지 않으면 심평원에서 전화를 걸게 되고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수분해 보고를 하고 보건복지부가 수단을 가리지 않고 추적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에서는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는데요. 신천지 원주교회는 모든 예배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천여명 이상씩 모이는 예배는 물론이고 소 모임까지 모두 금지했고요. 원주에 있는 교회 세 곳을 사실상 폐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회 측은 대구교회와의 인적 교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화해업계도 타격을 입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각종 행사나 모임은 물론이고 졸업식, 입학식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2월 대목이 무색할 정도로 꽃 판매가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생산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급감하다 보니 화해 판매장에서는 경매 가격이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마저도 팔리지 않아서 폐기 처분되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화해업계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방위적으로 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강릉 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 현황을 조사해보니 12번째와 14번째 확진자 부부가 강릉을 다녀간 것이 알려진 직후에 평소보다 7, 80%의 관광객이 확 줄어들었고 회복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척시, 속초시, 고성군 그리고 동해시까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하는 운동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고요. 원주시는 지역사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장에 철저한 방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지역사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장에 철저한 방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일 전국 무용제 준비로 전국에서 150명이 모이는 호텔 인터불구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와 방역 소득을 지원하고 다음 주 오크밸리에서 실시되는 산림청 워크숍에도 소독과 방역 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헌혈도 급감하고 있다는 뉴스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영월군은 내일 긴급헌혈의 날을 운영합니다. 헌혈에 참여하는 사람이 크게 줄면서 평소 하루 헌혈 혈액 보유량의 20%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일 오전 9시 반부터 7시간 동안 영월 군청과 영월 경찰서에 각각 헌혈 버스를 배치해서 공무원과 주민들의 헌혈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사업장에서 코로나19 감염증이 발생했을 경우 혼선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시나리오도 제공이 됐는데요. 건강보험공단은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또 확진 환자나 의심 환자와 접촉한 경우 등 3가지 상황을 가정한 대응 안내선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현실화되자 강원도는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데요. 우선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300억 원을 재원으로 기업당 최대 8억 원을 4년 동안 지원하고 피해가 큰 관광 숙박업과 여행업에 대해 1% 초저금리로 5년간 기업당 최대 5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18개 시군과 함께 소상공인 피해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대표자의 신용등급 6등급에서 7등급으로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 19일 수요일 코로나19 관련 강원권 뉴스들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지역사회로의 전파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기점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앞으로의 대응이 더 중요할 텐데요. 강원권, 지자체들의 철장 대응과 개인들의 위생관리가 가장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뉴스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